어, 그래서 이거 민인욕 맞아요? 맞아요 어휴 아니 이거 다리를 제가 이게 작아서 탈 수 있네요 아니요, 성이 또 탑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도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닿냐 의심해서 타기 정말 좋네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스케이트파크 아이고 아이고 기분이 어때요? 슈뻑하네 허리 만들면 슈뻑하네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레이싱카 타는 거 같아 전기차 카톡차 트위지 주차비가 무료예요? 음, 괜찮나? 좀 싸겠죠 뭐 어휴 받아볼까요? 탈탈